안녕하세요. 벌써 시험 볼 때 된 것 같네요. 지금 이 강의를 시작하면 시험이 며칠 안 남았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책은 엄청 얇게 보이지만 이 내용 안에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돼가지고 이쪽에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전체 시험에 출제됐던 게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 중계사 시험에서 계산 문제 두 문제 나오고 이론 문제가 14문제가 나왔어요. 14문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 두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총 네 문제는 아예 생소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60, 69줄인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69줄인가 나왔는데 작년 교재 중에서 69줄 중에서 여기서 나온 지문이 62줄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봤어요. 작년에는 그전에 32회 시험에서는 72줄이 나왔는데 그때는 계산 문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계산 하나 나오고 72줄 나온 것 중에서 이 중에서 몇 줄이 있었냐면 69줄이 있었어요. 두 줄인가 세 줄 빼고 나머지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더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더 줄였어요. 아니 어떤 분들 같으면 안 나오면 더 늘리더라고요. 늘려가지고 밑에까지 다 모든 내용을 다 넣어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 있게 이 책만 보면 다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더 줄이자. 그러면 더 줄이자. 그래서 시험에 진짜로 이 내용 중에서 시험하고 상관없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자. 버릴 거 버리고 시험에 필요한 것들 위주로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정리를 해가지고 이게 마무리가 되실지 마무리가 되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들 중에서 이제 총칙버트 시작해서 어떤 문제들이 구성이 되고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고 또 확실하게 이제 그 핵심 포인트를 잡아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위주로 지금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세 총론 파트는 이렇게 세 개 파트로 나눠졌는데 이 중에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두 번째예요. 납세음의 성립, 확정, 소멸이라는 파트가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작년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 시험은 납세음의 성립, 확정, 소멸은 조세 총론에서 내지 않고 이 내용을 치득세부터 양도세까지 각각의 세금에다 전부 다 잡아 넣어가지고 문제를 출제해 버렸어요. 이거는 단독 문제가 아니라 개별 세법에다가 내용들을 잡아 넣어가지고 출제했네요.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데가 여기를 내버렸어요. 불복 절차. 작년 시험은 불복 절차를 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불복 절차가 나오기 힘들 거예요. 올해는 불복 절차는 안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왔던 게 불복 절차하고 또 서류의 송달이라는 게 나왔어요. 서류 송달. 그러면 전혀 조세 총론에서 전혀 다루지도 않았던 부분에서 여기서 두 문제를 이렇게 출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조세 총론이 이거예요. 1번, 2번인데 여기서 거의 대부분 다 이거 뭐야? 세법 왜 이래? 그 두 문제에서 이렇게 날아갔는데 또 중간에 갔더니 계산 문제 두 개를 또 나란히 넣어놨네. 와, 이거 세법 월에 무지 어렵다. 그런데 결과는 풀만큼 풀었어요. 전부 다. 풀 수 있는 만큼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올해도 아마 분명히 문제는 약간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에다가 제가 잡아 넣을까 말까 몇 번 망설이다가 뺐는데 백선 문제는 들어있어요. 나중에 백선 문제 보실 때 꼭 이거 생각하세요. 올해 시험 문제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가 한 문제가 아마 거론될 거예요. 제2차 납세의무자. 그래서 내가 세금을 못 냈을 때 나를 대신해서 뒤에서 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한 두 문제 정도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두 개 정도만 풀 수 있으면 그러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분명히 맞추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5월 달 모의고사부터 아마 조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5월 달 모의고사도 아마 그걸 내놨을지도 몰라요. 설명도 안 하고 강의도 안 했는데 그냥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제총론 문제 이렇게 푸실 때요.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이 지문이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그대로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시험 해차를 여기다 메모를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해차를 메모해드렸냐면 이 시험 문제 해차를 보시면서 최근에 나온 게 어디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어디고 또 무엇과 무엇이 비교됐을 때 최근에 나왔으니까 이번에 시험에 낸다면 어디를 내겠는가 이제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납세의무자하고 납세자는 반드시 서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서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를 접할 때 앞에가 이 지문을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납세자하고 납세의무자가 먼저 누구라고 앞에다 썼는지를 봐야 돼요. 납세자라고 물어보고 있는지 납세의무자라고 물어보고 있는지 묻는 지문이 뭔지를 그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판단하실 게 납세의무자하고 납세자가 나오면 납세의무자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여기는 내 것만 내가 내 것만 내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만 내야 될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그 다음에 납세자라고 하면 내 것을 내든지 남의 것을 내든지 모든 걸 모두 갖다 내는 사람을 납세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요령이 있어야 돼요. 납세자는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갖다 내는 사람이니까 문장 속에, 지문 속에, 이 지문 속에서 어떤 경우에도 제외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구든지 포함이라고 해야 돼요. 납세자라고 나오면 내 거든 남의 거든 전부 갖다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납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납세자라는 지문이 나오면 다른 지문은 절대 읽으시면 안 돼요. 앞에가 납세자라는 하고 나오면 무조건 문장 속에 제외냐 포함이냐 이것만 얼른 보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여기서는 포함으로 읽은 거예요. 납세자라고만 나오면 납세자는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갖다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납세자가 되니까 납세자에는 누구든지 포함이다. 이렇게 얼른 읽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걸 그냥 생략해 버리면 돼요. 여기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이렇게 읽고 있어요. 읽고 있으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라는 게 누구냐면 남의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납세자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납세의무자라고 나올 때는 내 것만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요. 남의 것을 받아가지고 납부할 의무라는 이 지문을 읽으셔야 돼요. 납세의무자라고 나왔을 때는 남의 걸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나는 내 것만이니까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은 너는 제외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 그래서 다른 지문을 진짜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것과 연관 있는 지문을 빨리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다른 사람 걸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은 제외하고 납세자는 내 거든 남의 거든 모두 포함하니까 중간에 읽지 마시고 납세자 나오면 무조건 그냥 포함이라고 읽어버리시면 돼요. 그런데 뒤에가 제외라고 나오면 틀렸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나 포함이냐 제외냐 포함이냐 제외냐 이 두 개만 가지고 답을 만들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지문 중에서 최근에 31회 때 납세자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올해 낸다면 납세의무자를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그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는가를 찾아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걸 예측을 해놓으셔야 돼요. 3번에 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는 뭐하고 비교되냐면 연대 납세의무자하고 비교가 돼요. 제2차는 연대하고 비교되는데 이미 작년에 연대 납세의무자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연대 납세의무자가 이미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문제는 바로 여기라는 이야기예요. 제2차 납세의무자. 그런데 지금 용어적리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무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앞에 어떤 회사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반드시 그걸 분석을 하셔야 돼요. 관계를 분석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이 차로 책임을 지는가? 그런데 얼마만큼 책임을 질 것인가? 문제 물어볼 때는 제2차로 이 사람이 왜 책임을 지는가? 왜 책임을 지는가? 얼마만큼 책임지는가? 이 두 개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네가 왜 책임져? 네가 얼마 책임져? 이렇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서는 내가 책임을 지는데 그 사람을 대신해서, 앞에 사람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니까 무조건 제2차가 나오면 뒤에 단어는 무슨 단어만 보냐면 가름. 가름. 이 가름이라는 이 단어만 보고 푸셔야 돼요. 다른 거 절대 풀면 안 돼요. 가름이라는 한 단어만 딱 보는 순간 가름 그러면 제2차네? 제2차가 맞았네? 그런데 이제 연대라는 말이 나오면 연대가 나오면 뒤에는 동일 동일 연대는 우리 모두 동일한 책임, 연대 책임 이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가 동일한 동일한 책임을 동일한 책임이다 동일이라는 말이 딱 나오는 순간 너는 연대 책임이다. 그러면 작년 시험에서 어떻게 냈냐면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그럼 이제 이 말만 알면 풀 수 있어요. 연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각자에게 따로따로 고지서를 보낸다 그런가요? 동일한 고지서를 보낸다 그런가요? 그렇죠. 그게 바로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도 연대라는 말만 나오면 어? 그래 동일한 그럼 고지서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고지서가 그 모두에게 각자 각자에게 전부 고지서가 발급돼야 돼요. 그게 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그럼 올해는 그걸 안 내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그걸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상황을 상황 설명해가지고 고지서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그걸 생각해서 푸신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연대는 동일이라는 생각만 하시고 제2차는 가르마예요. 가르마인데 앞에 사람이 앞에 사람이 뭐 했으니까 내가 낸다는 양이 그 사람이 세금을 다 냈으니까 내는가 안 냈으니까 내는가? 안 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뭐 한 부분만 내가 내겠다? 부족한 부분만 부족한 부분만 근데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근데 그 부족한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서는 가름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푸시면 돼요. 그럼 이제 4번에 보증을 쓰는 사람을 이렇게 물어보는데 보증을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 내 보증인 입장에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 풀 때는 정부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부가 왜 저 사람에게 보증을 세우라겠는가? 보증을 세우라는 이유는 그 사람한테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으니까 세우는가? 못 받겠으니까 세우는가? 그 사람한테 돈을 못 받겠으니까 보증인을 세우라는가? 신고를 못 받겠으니까 보증을 세우라는가? 돈을. 돈을. 그래서 여기는 보증을 세울 때는 무조건 돈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만. 그럼 돈이니까 돈을 뭐 하려고 돈 뭐 하려고 지금 보증을 세우는가? 받으려고. 그러면 돈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신고하고 납부를 받으려고 하는가? 돈을 받으려고 하는가? 돈을. 신고는 안 돼요. 그러면 신고는 안 되니까 돈, 납부를요. 이게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증인이라고 나왔을 때는 무조건 그 돈에 대한 보증만을 말한다. 그럼 세무서에서 보증을 세우라는 소리는 너 약속한 날짜에 돈 안 내면 내가 네 대신 다른 보증인한테 돈 받아버리겠다. 그래서 납부를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이 앞에 지면 다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면 국세나 지방세나 체납처분비 이것 중에 하나를 바꿀까요? 이게 보증이나 이것들을 보증한 자예요. 이 내용을 보증한 자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걸 안 내면 이걸 안 내면 이 사람에게 대신 받아버리겠다 말이에요. 이게 필요 없는 단어고 납부라는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신고와 납부를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랍니다. 이렇게 써놔요. 시험 문제에서. 그럼 이건 오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대로 신고를 보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고는 보증이 아니라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그래요. 이제 가산세하고 가산금이 있는데 그런데 시험 볼 때 또 규칙을 세우세요. 우리 중계산 시험에서 가산금이라는 것은 아예 쓰지를 않아요. 용어를. 그래서 물어볼 때 가산세냐 가산금이냐 물어보면 무조건 가산세에다 100% 담으려버리시면 돼요. 가산세만. 가산세. 그러면 이 가산세하고 가산금 두 개를 물어봤을 때는 무조건 가산세인데 가산세가 나오면 바로 옆에 무슨 글자만 보냐면 의무. 다른 건 한 개도 안 봐도 돼요. 이것만 보세요. 다른 지문 절대 안 봐도 돼요. 그대로 한번 볼게요. 의무에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이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산출한 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의무를 제대로 안 하면 가산세를 물리는데 이 가산세가 벌칙이라는 이야기예요. 너 네가 안 했지? 쓰지 마세요. 그런 거. 벌칙이라는 말이 시험에 내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할 의무를 내가 할 일을 안 했으니까 뭘 내놓으라는 이야기인가? 가산세. 가산세 내놔라. 그러면 이 가산세가 해년마다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가산세가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오는데 용어로 물어볼 수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가산세 지문이 총 몇 줄이 나왔냐면 가산세 지문이 총 세 줄이 나왔어요. 세 줄. 그중에 한 줄은 정답이었어요. 해년마다 가산세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먼저 잡아드렸어요. 용어는 가산세는 뭘 안 했을 때 물리는 게 가산세라는 이야기인가? 의무. 할 일을 안 했을 때. 할 일을 안 했을 때 정부가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그다음에 이제 특별징수와 보통징수로 해서 두 개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요. 앞에 있는 거 얼른 봐야 돼요. 보통징수가 나오면 뒤에 따라 붙는 게 세무공모. 오! 세무공모가 따라 났네. 그러면 세무공모가 나왔으면 보통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징수라는 용어가 이렇게 딱 뜨면 그러면 이제 특별징수를 보면 특별징수는 특별징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별이라는 이야기는 이거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유사하는 거예요. 원천징수와 유사한 거예요. 그럼 원천징수라는 것은 돈을 주고 돈을 먼저 주고 나서 세금을 받는 게 원천징수와 주기 전에 먼저 받아버리는 게 원천징수인가요? 먼저. 먼저 받아버리는 게 원천징수예요. 그러면 먼저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특별징수, 원천징수 그러면 먼저 돈을 받기 때문에 돈, 징수가 징수가 불편하다 그런가요? 편하다 그런가요? 편하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편의상. 편의상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푸시면 돼요. 특별징수라는 단어만 보이면 특별징수 그럼 무조건 편의상이라는 글자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장에 원천징수, 특별징수하고 보통징수는 반드시 이 두 개만 비교해서 물어봐요. 이게 보통징수냐? 이게 특별징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징수냐, 특별징수 물어볼 때 재산세는 보통징수다 이렇게 냈어요.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재산세는 특별징수다 이렇게 냈어요. 재산세는 세무 공무원이 고지서를 보내서 거둬가는 방식인 보통징수로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먼저 세금을 띄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별징수는 작년에 어디서 냈냐면 등록면허세에서 냈어요. 작년에 특별징수는 등록면허세에서 냈고 그 전년도에는 재산세에서 냈어요. 그러면 이제는 특별징수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없어요. 특별징수를 낼 수 있는 지문은 한 군데도 없어요. 이제는요. 특별징수는 돈 주고 세금을 가져가는 거 먼저 띄워버린 거예요? 먼저 띄워버려죠. 먼저 띄고 돈을 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세금 받기 편한 방식을 특별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특별징수는 제가 강의 설명할 때 은행에서 복권 당첨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자꾸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이 되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당첨금을 찾으러 가면 은행에서는 세금부터 띄고 주는가요? 안 띄고 주는가요? 띄고. 그러면 은행이 특별징수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세금을 잘 띄웠든 잘못 띄웠든 은행은 자기 세금을 내고 있는가요? 받아서 내주고 있는가요? 받아서 내주고 있으니까 잘 받았든 잘못 받았든 전달만 하면 되니까 그 특별징수 의무자에게는 가산세를 따로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게 작년 정답이었어요. 등록면허서에서 특별징수 의무자에게는 가산세, 특별징수 분리행 가산세를 물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산세 물리지를 않아요. 그건 작년에 이미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예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징수, 특별징수 찾는 연습만 해보세요. 그럼 다시 이제 뒤에가 세무공무원이라는 단어가 딱 보이는 순간 앞에는 누구라고 해야 되는 건? 보통징수. 여기가 혹시 편의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특별징수.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시면 돼요. 7번은 부가와 징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부가. 부가라는 단어는 부가한다. 그럼 부가한다 그러면 여기다 부자를 넣어가지고 부자를 넣어가지고 용어를 해석하시면 돼요. 부, 담. 부, 담. 부자를 넣어가지고 그대로 용어. 뒤에 가서 버튼이니까요. 부담 나왔죠. 부담시켰다. 부가네? 그럼 부가네? 이렇게 바로 가주시면 돼요. 부가 그러면 부담 이렇게 바로 부가를 했다는 이야기, 세금을 부가했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오늘 학원 오신 분들에게 제가 1억씩 세금 부담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고지서 1억짜리를 줬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가요? 부담스럽죠. 또 어떤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바로. 부가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걸 부가라고 그래요. 부담을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징수. 자, 징수. 여기서 수 그러면 징수 그러면 손. 손 생각하세요? 손. 자, 손. 손. 손으로 그 사람 재산을 뭐가 버린다? 걷어가 버린다. 걷어가 버린다 이거. 손으로. 가져가서 뺏어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징수 그러면 손으로 그 사람, 세무서, 세무서에 있는 세무 공무원 손으로 그 사람 재산을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징수는 걷어들인다. 거두어들인다. 거두어들이는 것을 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 그러면 손으로 걷어가 버리네? 어, 손으로 집어서 내 물건 가져가 버리네? 이렇게 얼른 생각하시면 돼요. 손으로, 손으로 지어서 가져가 버렸네? 이런 식으로. 그럼 징수는 걷어들인다. 부가는 부담시킨다. 다른 단어를 가지고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 푸세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지방기본법,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자에게 여기까지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부가 그러면 부담, 징수 그러면 걷어간다. 딱 두 개만 보고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런 걸. 그 다음 8번은 징수, 징수. 그럼 방금 징수 그러면 뭐라고 했는가요? 걷어간다. 그러면 걷어가는 금액,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지방세. 지방세 나왔죠? 그럼 지방세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내가 지방세를 제대로 안 내면 내가 약속한 날짜에 안 내면 이자까지 가져가요. 그 이자를 가상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세, 가상금, 재납처분비 이 세 가지를 지방세와 가상금과 재납처분비 이 세 개를 묶어서 징수금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방세와 가상금과 재납처분비 이 세 가지를 모두 묶어서 징수금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예요. 그럼 공과금은 이건 세금인가요? 세금 아닌가요? 세금 아니죠? 세금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공과금 중에 우리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보세요. 공과금 중에 뭐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거야? 발음을 정확히 해보세요. 전기세 그러면 세금이잖아요. 그거. 전기요금. 전기요금 그래야죠. 그러니까 전기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그러면 이것들은 세금이다, 세금 아니다. 세금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가죠. 그래서 공과금은 빠지는 거예요. 공과금은 안 돼요. 시험에 나오면 공과금을 중간에 넣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 가상금, 재납처분비, 이 세 가지가 징수금인데 여기서는 올해는 주의할 게 여기는 31회 때 이미 나왔잖아요. 31회 때 이미 나왔잖아요. 징수금이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를 낼 때는 그러면 이걸 가져갈 때 순서가 어떤 어떤 순서로 가져가냐 이 순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중에서 순서는? 그렇죠. 재납처분비가 1번, 지방세가 2번, 가상금이 3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여기다 매겨놓으셔야 돼요. 재납처분비, 지방세, 가상금 순서로 가져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용어정리 지문은 다 끝났어요. 용어정리에서 시험에 나오면 지금 여기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용어정리 문제 한 문제를 맞춰내시면 돼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면 제일 먼저 물어볼 게 납세의 의무자를 물어봐요. 납세의 의무자를 물어보면 납세의 의무자가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납세의 의무자 그러면 누구 거? 내 거. 내 것이니까 남의 걸 받아서 내는 사람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이 생각만 하면 바로 한 문제를 바로 맞출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잘 해놓으시면 돼요. 이제 납세의 의무자 성립으로 가봐요. 납세의 의무자라면 성립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립. 성립 그러면 세금을 계산 끝 그래야 된가? 준비 그래야 된가? 준비. 준비.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한가 보세요. 치득세는 뭐 할 때 준비하고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치득세는 치득할 때. 그러면 치득하는 때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치득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러면 내가 샀으니까 치득할 때 준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등록 면허세 그러면 뭐 할 때 준비하고? 등록할 때. 등록할 때 준비하시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읽어버리면 돼요. 치득세는 치득할 때 준비하고 등록 면허세는 등록할 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최근에는 시험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네요. 최근에는 시험이 안 나오고 있네요. 왜? 옛날에 이렇게 많이 내다가 왜 요즘은 안 나오냐? 왜 안 나오겠는가? 너무 단순해서. 요즘은 이런 질문을 안 내요.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암기 형태의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요. 그럼 재산세 이제. 여기는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최근에 이렇게 시험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몇 월 며칠이고? 6월 1일입니다. 이거는 시험 볼 때마다 나와요. 이거는 시험 볼 때마다 나오는 지문이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제1로 중요한 게 이게 6월 1일 이 날짜예요. 이 날짜. 재산세를 물릴 때는 보유과세이기 때문에 6월 1일 보유했을 때 재산세를 물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특수한 경우로 가보네요. 지방교육세 그러면 지방교육세 하면 얼른 생각해야 될 게. 지방교육세는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가는가요? 나는 따라다니고 있는가요? 따라다니고 있네요. 그럼 지방교육세 문제가 나오는 순간 딱 생각할 게 부가세다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어야 돼요. 나는 따라다니는 세금이에요. 나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세금이 아니라 나는 따라가요. 그럼 오늘 여기 학원 강의한다니까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가요? 따라왔는가요? 따라왔어요. 따라왔어요. 진짜 맞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아니 나는 저런 분이 공부하니까 나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교육은 무조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무조건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따라다닌다는 사기에는 세금은 누구를 따라간다는 이야기인가? 벌레 세금을 따라간다. 그래서 벌레 세금을 따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벌레 세금을 얻는 찾아.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모. 이게 벌레 세금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벌레 세금이 뭐 되며? 성립되며 나도 따라서 성립하는.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금의 목록을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금의 목록을 네 개만 찾아보세요. 네 개. 어떤 어떤 세금이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첫 번째? 그렇죠. 취득세 따라가요. 취득세 따라가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등록 면허세도 따라가요. 등록 면허세도 여기도 따라가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산세도 따라가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네 개를 찾으라고 했어요. 네 개를. 이제 하나를 못 찾으실 거예요. 여기까지 찾으신 분은 지금 공부가 진짜 많이 돼 있는 분이에요. 또 어떤 세금? 그걸 아신 분이 생겨버렸네요. 자동차세. 왜냐하면 이걸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자동차세에서 국세에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익히려면 자동차세, 지방교육세가 따라간다는 걸 지금 여기서 익히셔야 돼요. 여기서 익히셔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세도 여기에도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가 이게 본래 세금이에요.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따라가니까 이제 문제를 낼 때는 지방교육세를 요즘은 이렇게 안 내요. 예전에는 이렇게 출제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출제하네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성립식인은 이렇게 문제를 물어봐요.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그러면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는 누가 성립하면 같이 성립한다 그래야 된가요? 그렇죠. 재산세가 성립하니까 몇월, 며칠 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를 따로 내지 않고 이걸 교묘하게 숨겨가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하는 거고? 취득할 때. 등록 면허세에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는? 등록할 때.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지방교육세는? 6월 1일 날. 자, 됐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자동차세를 먼저, 6번의 자동차세를 먼저 봐볼게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집에서 제일 친한 사람이 내가 집에서 제일 친하게 지내야 될 게 누구라 하겠는가? 자동차. 자동차. 친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동차밖에 없어요. 차만. 그러니까 차는 나하고 앉아야 애인이 돼야 돼. 애인이 되려면 너는 오늘 나하고 며칠이다? 그렇죠. 일일이다. 그래서 무조건 자동차는 너는 나하고 오늘부터 일일이다. 이렇게. 자동차는 일일이다. 이러면 돼요. 쇼볼 때마다 10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일일이라는 생각을 해놓으시면 돼. 그럼 이제 해석해 볼게요. 자동차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언제 성립한다? 그래야 된가요? 납기가 있는 달에 일일. 왜? 누구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자동차세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두 개 혼용해서 교묘하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이야기예요. 옛날하고 시험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단답형으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요즘은 약간 돌려가지고 이걸 이 세금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를 물어보면서 본래 세금을 물어봐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자동차세까지 잡았으니까 5번 앞에다가 여기에다가 주의하고 이렇게 달아놓으세요. 5번을 놓쳐버리면 성립식이 다 공부해놓고 놓쳐버려요. 5번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세금이 됐냐. 그럼 이제 이걸 알아야 나중에 뭔 세금을 또 풀 수 있냐면 보유단계와 치득단계와 양도단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줄 알아야. 지방의 소득세는 내가 지방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반드시 지방소득세가 본인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세요. 지방소득세가 나의 그림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볼게요. 제가 본체가 움직이면, 제가 움직이면 제 그림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그럼 제가 세무서에 신고하러 가. 세금 신고하러 세무서로 이렇게 가니까 지방교육세도 세무서로, 세금 신고하러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가야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세하고 무슨 세가 한 몸으로 붙어있는가를 지금 얼른 생각하세요. 본래의 세금하고 그림자는 붙어있죠. 그러니까 지방의 소득세는 반드시 국세인 소득세하고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언제나예요. 그러면 지방의 소득세는 반드시 중간에 걸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의 소득세 나오면 무조건 뒤에 있는요. 무슨 세를 얼른 생각한다? 소득세. 소득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소득세만. 부가가치세 아니에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나오면 지방에 부가가치세는 또 무슨 세하고 똑같으냐면 지방에서 내가 물건을 살 때, 우리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뭔 세가 붙는가요? 부가가치세 붙죠. 물건값에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그런데 그 국세 중에 일부를 띄어서 지방이 가져가는 세금을, 여론세금을 지방소비,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방의 소비세는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은 국세인 무슨 세하고 똑같고? 부가가치세. 그러면 지방에 소득세를 낸다. 내가 지방에서 소득세를 내면 국세인 무슨 세도 내야 되고?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니까 소득세. 그러면 이제 5월 1일 내일부터 소득세, 장년치 신고죠. 그러면 내가 내일 가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가면 종합소득세를 내가 신고하러 가면 내 그림자는 무슨 세 신고하러 또 가는가? 그렇죠.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러 가면 내 그림자는 무슨 세를 신고하러 가는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러 가는 거예요. 언제나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나 지방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지방소득세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득세 속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라고 하든 종합소득세라든 그냥 일반소득세라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를 계산하면 당연히 지방에 무슨 세도 따라서 계산한다. 지방소득세. 만약에 지방의 소득세를 소비세를 그러면 국세인 소비할 때 내는 세금이 무슨 세니까? 부가가치세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지방의 소득세는 국세 소득세. 혹시라도 지방에 소득세라고 내놓고 뒤에다가 여기는 소득세라고 내지 않고 또 법인세라고 이렇게 내버리면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법인세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법인세라는 지문은 생각하지 마시고 소득세만 가지고 부시면 돼요. 우리 시험은 법인세를 아예 안 내게 돼 있으니까 법인세로 시험 문제 내버리면 출제이전, 출제 미스가 내버려요. 그래서 법인세는 여기다 지운 거예요. 소득세 하면 지방에 소득세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5번, 6번까지 해결했네요. 이제 7번으로 가보죠. 7번하고 8번에서는 아무 말 없이 양도소득세라고 할 때가 있고 예정신고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립시기를 따질 때 그냥 양도소득세든 여기는 그냥 이걸 양도소득세라고 쓰든 소득세라고 쓰든 같다 그래야 된가 다르다 그래야 된가 같다. 그렇죠? 이제 알겠죠? 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는 모두 같은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아무 말 없이 양도소득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1개월로 보고 푼다. 1년으로 보고 푼다. 그렇죠? 이 양도소득세라는 말이 딱 나오고 아무 말이 없으면 반드시 1년 단위로 이렇게. 1년 단위로. 그러면 1년이라는 게 아무 말 없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1년이라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금 계산은 1년 치를 시작할 때 계산하는가? 끝나고 계산하는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과세기간이에요. 그래서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그러면 여기서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이렇게 써줄 수도 있지만 여기를 날짜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날짜로 표현하면 12월 31일이 이게 성립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네요. 저기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음의 성립시기는 이렇게 물어봐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성립시기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언제를 성립시기로 잡아야 된가? 12월? 30일. 왜? 누구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소득세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돌려치기로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옛날처럼 아주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요즘은 살짝살짝씩 돌려가면서 물어보니까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똑같다는 걸 얼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예정. 예정신고라고 나오면 여기는 1개월 단위로. 1개월 단위예요. 1개월 단위로 세금을 계산하니까 세금 계산은 그 달, 그 달, 그 달 시작이다, 말이다. 말, 달의 말일. 그러면 1개월이니까 달, 달을 찾아요. 달의 말일에. 여기서 달의 말일에 준비 들어가고.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달의 말일에 준비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몇 개월 안에 신고하고. 2개월 안에. 여러분, 이걸 다 보라면 안 돼요? 2개월 안에 신고하면서 납세 무가 성립이 되는가? 납세 무가 확정이 되는가? 그렇죠. 2년 연속 32회, 33회, 2년 연속 물어보는 게 확정을 물어봤어요. 예정신고에 대한 확정을 2년 연속 물어봤어요. 그럼 2년 연속 물어봤으니까 이제는 물어보면 성립을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미 확정은 두 번씩이나 물어봤으니까 어떻게 물어봤냐면 32회 시험에서는 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예정신고를 하면 납세 무는 확정 안 된다.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예정신고하면 확정 안 된다? 된다. 그게 32회 시험이에요. 그럼 33회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 납세 업무자가 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세무 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여야 확정된다. 이렇게 문제를 내놨어요. 그럼 내가 예정신고를 했으면 정부가 결정해야 확정이다. 신고하면 확정이다. 신고하면. 이제 두 번 다 내버렸죠? 두 번 다 확실하게 냈으니까 이제 문제를 나오면 성립 시기 위주로 봐야 돼요. 성립은 달의 말일에. 여기서 준비 들어가요. 준비. 성립은 준비니까 한 달치를 묶어가지고 한 달이 끝나면 오늘이 4월 며칠인가요? 오늘이 4월 말일이죠. 그러면 4월 달에 부동산을 거래한 것들은 4월 달 오늘까지 다 묶어가지고 오늘부터 준비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준비해서 몇 개월 안에 신고하면 되고. 2개월 안에 신고를 해 주십시오. 여기는 신고는 성립이 아니라 확정이에요. 그래서 성립은 준비. 달의 말일에 준비. 이제 9번. 9번은 원천징수하고 중간예납이라는 걸 이걸 비교해 드렸어요. 원천징수, 중간예납 그랬네요. 원천징수라는 것은, 원천징수는 돈을 주면서 그런가요? 1년치를 묶어서 그런가요? 돈을 주면서. 돈을 주면서 세금 띄워버리죠. 그래서 그 생각하세요. 원천징수가 나오면 돈을 뭐 하면서 그러면 된가? 지급하면서. 그 단어만 찾으면 돼요.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해버리네요. 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예납은 우리 양도소득세 아무 말 없으면 몇 년 단위로 잡아라? 1년. 예정신고는? 1개월. 그러면 중간예납은 몇 개월? 6개월. 6개월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6개월이라는 것은. 여기서 6개월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를 6개월을 하면 되겠는가? 6월 30일까지죠. 그러면 6개월치를 뭐 해서 세금 신고하면 되고? 모아서 합쳐서. 6개월치를 합치니까 6개월 시작해서 준비 들어간다. 6개월이 끝나고 준비 들어간다. 끝나고. 그러면 6개월이 끝나니까 제일 끝의 날이 무슨 날인가? 6월 30일. 6월 30일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예납이라고 나오면 6개월. 예정신고는 1개월. 아무 말 없으면 1년. 이렇게 풀면 성립 시기는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이제부터 확정의 11번부터는 확정 지문이네요. 그러면 취득세는 신고 납부. 여기서는 확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을 두 개를 얼른 생각 틀을 잡으세요. 먼저. 먼저 두 개 틀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확정이라는 것은 지금 연속 계속 시험에 내고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정부에서 보내주는 보통 징수 세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은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고 보통 징수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돼요. 그럼 신고 납부는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고 보통 징수는 결정하면서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세금마다 이 세금은 어떤 게 신고 납부가 어떤 게 보통 징수인가는 틀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치득세는 내가 물건을 샀으면 한 번만 신고하고 끝나야 된가 계속 신고해야 된가 한 번 이례성으로 끝나면 둘 중에 어느 방식이고 신고 납부 계속 반복이면 보통 징수 이것만 알고도 문제를 싹 풀 수 있어요. 치득세는 이례성이니까 치득세는 내가 무엇 하면서 확정이 되고 신고하면서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잡았죠? 그다음에 등록 면허세가 또 나오면 등록 면허세도 등기할 때 한 번만 내면 되는가요? 계속 내야 된가? 한 번만 그럼 이것도 신고 납부네? 그럼 뭐 할 때예요? 그러면 신고할 때예요. 그대로요.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산세네요. 재산세는 우리가 재산세 그러면 어떤 어떤 물건을 들고 있으면 재산세를 물린다 그랬는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바, 항공기를 이 다섯 개를 몇 월 며칠 날 가지고 있으면 6월 1일 날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는 가지고 있을 때 그 해 한 번만 물리는가요? 매년 물리는가요? 매년 매년 물리니까 신고 나쁘다, 보통 잉수다. 보통 잉수죠. 그럼 보통 잉수니까 내가 신고할 때다, 결정할 때다. 그렇죠. 여기는 결정하는 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잘 부르셔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해년마다 물어보니까 이 질문을 종합부동산세를 물어볼 때는 제일 먼저 찾을 게 이걸 찾으셔야 돼요. 원칙적으로 물어봤는지 선택을 물어봤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정부세는 원칙이 신고 나쁘다, 보통 잉수다. 그렇죠. 원칙을 물어봤으니까 뭐 할 때 그러면 된가요? 결정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칙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해서 신고하는 때 그랬어요. 신고하는 때 그러면 내가 종합부동산세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확정이 된다, 확정이 안 된다. 확정된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시험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 작년 시험 문제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결정하여야만 확정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내놨어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무조건 세무공무원이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된가 내가 신고해도 확정이 되는가? 신고해도. 여기 틀리면 안 돼요. 신고해도 확정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가보네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내가 물건을 팔아먹었으니까 내가 물건을 팔았을 때 한 번만 세금을 내고 끝나는가요? 계속 내야 된가? 한 번만. 그럼 신고 나쁘네. 신고 나쁘니까 뭐 하면서? 뭐 하면서 그래야 된가? 신고하면서. 신고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되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봐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예정신고 때 여기서 이제 해석해 볼게요.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다음에 확정신고를 해도 이것도 확정된다. 똑같아요.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신고서만 정부로 들어가면 확정의 효력이 있어요. 확정의 효력이 있어요. 예정신고든 확정신고든 신고하면 그때는 모두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번 연도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으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릴게요. 이번 연도에 이제 여기다 정리를 안 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뒤에서 다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개 확정 중에 두 개를 넣어볼게요. 기한후신고라는 게 있어요. 또 수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기한후신고하고 기한후신고하고 수정신고라는 게 있어요. 그럼 기한이 지났으니까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서가 들어오면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서가 정부로 들어오면 정부는 일단은 받아는 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준다. 받아줘요. 받아는 주는데 효력은? 인정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준다. 그래서 기한후신고는 확정에 효력이 없어요. 이걸 조심하세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정이 됩니다. 그럼 그건 틀려버린 거예요. 기한후신고는 확정혜력이 없어요. 수정신고를 할 때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 수정신고할 때와 보통징수세목에 대해서 수정신고할 때 이게 이렇게 구분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신고납부세목을 내가 신고납부세목을 수정신고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신고납부세목이니까 이미 앞에서 신고가 돼 있는 상태인가 안 돼 있는 상태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수정신고는 이미 이 사람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미 신고는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 돼 있었다. 신고는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신고가 되어 있는 걸 다시 수정신고를 했을 때는 이 경우는 내가 신고한 대로 확정된다 해야 된가요? 확정 안 된다 해야 된가요? 확정? 목소리 많이 약해졌네요. 아니 그냥 자신 있게 하세요 이걸. 자신 있게. 수정신고는 이미 앞에서 제 시간에 신고는 이미 돼 있었다 안 돼 있었다? 되어 있었으니까 수정신고 하더라도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보통징수는 처음에 내가 신고했는가 정부가 결정했는가? 정부가 결정했죠. 그런데 정부가 결정을 했어요. 정부가 결정했는데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게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혹시 출제의원이 수정신고를 할 때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한 수정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있지만 보통징수 세목을 수정신고하면 보통징수는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정부에게 있으니까. 보통징수는 내가 수정신고를 한다고 해서 확정은 된다 그래야 된가 아니다 그래야 된가? 아니다. 내가 신고하면 안 되고 여기서 확정은 내가 신고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뭐 할 때? 결정하는 때 결정하는 때 그때 가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기한 후 신고 똑같죠. 기한 후 신고도 확정의 효력이 없으니까 최종 결정은 누가 해 줘야 되고? 정부가.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 내가 신고하고 나서 정부는 내 신고일로부터 몇 개월 안에 결정해서 통지해 줘라 그랬던가? 3개월. 뒤에서 아마 분명히 다시 나올 거예요. 이 내용이 올해는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아니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지 않을까 그래요. 이 둘 중에 하나.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효력이 없어요. 내가 신고해도 기한이 넘어버리면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수정 신고는 제 시간에 신고했던 것을, 제 시간에 신고했던 것을 나중에 수정하기 때문에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 납부 세목이라면 확정 효력이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된다. 이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확정하고 관련된 건 싹 풀어낼 수 있어요. 16번 이제 가보죠. 이제 가산세 나왔네요. 16번에 가산세는 그러면, 여기는 본래 세금을 감면하며, 우리 이제 계산식을 잘 생각해보세요. 산출 세액에서 세금에서 감면해주고 가산세를 나중에 더하게 하던가요? 아니면 가산세를 더해 놓고 감면을 빼주던가요? 감면하고 가산세를 더하죠. 감면하고 가산세를 더하죠. 그러면 본래 세금을 감면하더라도 가산세는 감면하는 그 세금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것만 알면 돼요.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도 감면하는 국세나 지방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 있는 단어를 여기다 써놔버린 게 이야기가 더 편해요. 감면하는 국세, 지방세, 누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누구는?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있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래 세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가산세는 감면하는 지방세나 국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7번 가보죠. 17번은 확정해서 기한 후 신고가 나왔네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내가 기한이 지나서 신고하니까 납세문은 확정된다, 확정 안 된다? 확정 안 된다.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이 안 돼요. 그럼 확정이 안 되니까 18번은, 17번은 연속이에요.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내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기한 후 신고 1로부터 정부가 다시 몇 개월 안에 결정 통제해 줘야 되고 3개월. 이 지문이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답을 이렇게 냈어요. 답을 여기다가 2개월이라고 써놨어요. 2개월 안에 통제해 줘야 된다. 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란 이야기인가? 3개월 안에 통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9번 지문을 올해 시험 문제로 나오리라고 예상한 게 바로 이 지문이에요. 19번 지문이 이거예요. 19번 지문이 이 지문이에요. 지금 수정신고를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 수정신고하면 확정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지문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19번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이 지문은 천번 지문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천번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당초 확정된 세액을 그랬으니까 당초에 이미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제 날짜에 신고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돼 있는 상태에서 증가시키는 경정은 증가시키는 경정이 무슨 신고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래요. 그게 수정신고예요. 그런데 수정신고라는 말을 아예 써주지를 않아요. 지문에다. 그 옛날에 확정된 것을 증가시키는 것을 이걸 수정신고라고 그래요. 이게 수정신고예요. 그럼 수정신고를 하면 이미 앞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되어 있죠. 이미 앞에서는 이미 정해진 상태예요. 정해진 거에다가 다른 걸 수정신고하더라도 앞에 이미 정해진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거예요. 이미 확정이 돼버렸잖아요. 앞에 것은요. 앞에 건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이번에 증가시키더라도 그 확정된 세에게는 당초 확정된 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새로 처음부터 완전히 뜯어 고친다는 이야기는 그건 인정해 주고 이번 것 다시 별도로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인정해 주고 다시 이번에 것도 신고의 효력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내용이 수정신고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20번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척기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소멸사유로 소멸. 소멸. 소멸 사유가 나오면 딱 하나만 보세요. 사기. 납세자가 사기 치면 정부는 몇 년간 조사하고? 10년을 조사합니다. 다른 거 읽으면 안 돼요. 사기 그러면 10년 조사합니다. 자, 두 번째. 올해 시험 볼 때 주의할 게 이게 개정된 거예요. 21번이 법이 개정된 거예요. 이거 법 개정상이에요. 개정상인데 우리 지금 4월달 메가랜드 모의고사에서 여기를 출제했어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이게 시험이 3월달에 개정이 돼서 들어온 건데 4월달에 모의고사에서 출제한 거예요.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치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치득한 걸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부담부 증여에도 상속 증여로 그냥 본다는 이야기예요. 상속과 증여 속에 부담부 증여까지 그냥 포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부담부 증여일지라도 일반 유상 거래로 봐라, 증여 거래로 봐라. 그냥 증여 거래에다 포함시켜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을 때도 사기친 것하고 똑같이 몇 년을 조사한다. 10년을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담부 증여까지 포함해서 증여로 본다는 거. 부담부 증여를 빼고요. 부담부 증여는 빼고요.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해서요. 이렇게 가야 돼요. 부담부 증여도 증여에 포함해서 10년간 조사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2번 지문은 이번 연도에 이 지문은 공인회계사 학생들 시험에서 출제했던 지문이에요.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네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처음 볼 때 무신고라고 안 주어져요. 무신고라고 주어져요. 무신고라고 익히면 안 돼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를 땅 파서 묻어버렸어요. 내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내가 서류를 모두 땅을 파서 땅 깊이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리면 정부는 뭐 하기 전에 찾아내야 된가? 무시기 전에 찾아야죠. 그래서 몇 년간 찾으면 되고? 7년. 그렇게 찾으시면 돼요. 7년간 찾으시면 돼요. 땅에 묻어놓으니까 정부는 그 땅에 묻혀버리면 끝나니까 묻히기 전에 찾아야 되니까 무신고는 7년. 그다음에 부정행위가 없으며 이 지문이 최근에 두 번씩 나왔어요. 29에 한 번, 32에 한 번, 여기 두 번 나왔어요.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숨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숨어있는 자료가 하나 있으니까 잘 찾으셔야 돼요. 부정한 행위도 없고 만약에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몇 년을 조사당할 건데? 10년. 또 특별한 것도 아니고 부정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러면 특별한 것도 아니니까 일반책이라는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냈더라도 정부도 자기들이 보낸 거 뒤에서 조사한다, 조사하지 않는다. 몇 년 조사한다. 그렇죠? 기본 5년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험이 아니라 여기에 숨어있는 게 있다니까요. 여기에 숨어있는 게 종합부동산세의 재척기간은 재척기간은 언제부터 5년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종합부동산세의 재척기간의 기산일이 있는데 올해 이 기산일 꼭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요.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세목일대와 보통징수세목일대로 두 개로 나눠. 그럼 신고납부세목이라고 하면 신고납부세목이라고 하면 신고납부는 정부가 그 사람이 신고를 하기도 전에 신고기한도 되기도 전에 조사를 착수하겠는가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착수하겠는가요? 기다렸다가.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랬더니 신고? 신고? 기한까지. 신고기한까지 기다렸다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여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징수세목은 보통징수세목은 정부가 그 사람이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는가요? 정부가 조사를 시작해야 된가요? 그렇죠. 정부가 조사를 시작하니까 기다렸다가 조사를 시작한가요? 준비하면 조사해버린가요? 준비하면 조사해버리죠. 그래서 납세의무에 준비를 두 글자로 뭐라고 칭했는가요? 성립. 그래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순간 여기서부터 바로 준비해버린 거예요. 여기 조사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납세의무에 성립일 여기서부터 조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지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봐요. 종합부동산세는 5년을 쓸 때 앞에다가 뭐라고 써는 거 보세요? 납세의무에 성립일부터 그러면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매년 몇 월 며칠이고? 6월 1일. 그러면 6월 1일 여기서부터 바로 몇 년간 조사하겠다? 5년간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게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재척기간의 기산일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올해는 그래서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보통 잉수 위주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보통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일반적인 경우 몇 년만 조사하는 거고 5년만 조사합니다. 그래서 32회 때는 여기를 어떻게 내놔? 여기를 3년이라고 내놨어요. 여기를 3년간 조사합니다. 이렇게 내놨어요. 그럼 과거에는 처음에는 29회 때는 여기를 5년이라고 냈어요. 32회 때는 여기를 3년이라고 냈어요. 그럼 이제 이미 내버렸죠. 두 번이나. 두 번씩이나 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시... 종합부동산세 재척기간의 기산일 여기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납세의무의 성립일이냐 아니면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이냐 이 두 개를 가지고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지문을 올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이걸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학생들 시험에서 이 지문을 답으로 유도해서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시험도 이제는 여기 연도가 아니라 앞에 있는 납세의무의 성립일 이쪽에도 타켓을 삼으셔야 돼요. 24번으로 가보죠. 24번은 이제 지금 24번하고 25번이 지금 설명해 드린 지문이에요. 24번은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신고 납부 세목의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그랬어요. 그러면 신고 납부 세목들의 기산일은 언제를 기산일로 잡아라 그랬는가? 신고 기한의 다음 날. 잘 보셔야 돼요. 납부 고지서 납부 고지에 의한 납부 기한의 다음 날인가? 신고 기한의 다음 날인가? 그 사람이 신고해야 될 날의 다음 날이에요. 신고 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25번 앞에다 여기다 조심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의 그러면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 이외라고 했으니까 신고 납부 세목이다. 보통 징수 세목이다. 그렇죠? 여기서 이외라는 이야기가 보통 징수 세목은 이 뜻이에요. 보통 징수 세목은 그러면 보통 징수 세목은 그랬으니까 보통 징수는 무슨 세하고 무슨 세를 얼른 생각하면 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그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재척기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하면 되고 납세, 의무, 성립일 여기서부터 조사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26번하고 27번 가보죠. 26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거는 소멸시효예요. 시효. 소멸시효라는 것은 소멸시효는 지방세와 국세가 약간 다른데 국세하고 지방세가 다른데 이 시효는 시효, 시효를 하나, 틀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이 시효는 지방세와 국세가 서로 달라요. 지방세와 국세는 서로 이렇게 다른데 금액이 지방세 금액이 더 커지는가요? 국세 금액이 더 커지는가요? 국세. 지방세는 얼마를 기준점으로 삼고? 5천,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그럼 국세는? 국세는 5천이 아니라? 5억 5억 그럼 이제 여기까지만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날짜를 어떤 경우는 5년이고 어떤 경우는 10년이에요. 어떤 경우는 5년이고 어떤 경우는 10년이에요. 그럼요. 10년하고 5년을 잡을 때 정부가 어떻게든지 돈을 길게 받으려고 하겠는가? 짧게 받으려고 하겠는가? 짧게요. 세금을 그냥 내가 짧게 내가 받으러 다니던 못 받으면 그냥 너 안 내도 돼. 안 내도 돼. 막 이런가요? 길게. 길게 해야 되니까 길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정부가 정부가 이 날 금액을 금액을 이 상이라고 쓸 건지 초과라고 쓸 건지 그걸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이상부터 10년이라 해야 된가? 5천만 원 초과부터 10년이라 해야 된가? 5천만 원 그렇죠. 이상. 그 금액부터. 5천만 원까지는? 여기가 이상. 여기서부터는 너는 10년이다. 그러면 이 상의 반대는? 이하가 아니에요. 여기 이상이 들어갔는데 무슨 이하라고 하세요, 또. 여기 반대는? 미만. 미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 또는 10년. 금액에 따라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얼마를 기준으로 5년, 10년을 나누고? 5천만 원. 국세는? 5억.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27번은 이거는 재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차이점이에요. 재척기간은 재척기간은 정부가 내 자료를 뒤지는 시간이고 소멸시효는 돈 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이고 자, 그럼 이제 재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차이점을 재척기간은 재척기간은 이미 세금이 계산된 상태인가요? 계산되기 전 상태인가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재척기간은 내가 내 서류를 내 서류를 땅 파서 묻어버렸어요. 땅 파서 묻어버려가지고 그걸 정부가 땅 파서 묻어놓은 것을 정부가 뭐하고 있는 시간인가요? 찾는 시간. 찾아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그래요. 찾아서 부과하려고 그러니까 재척기간이라는 것은 지금 계산, 세금이 계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직 여기는 세금 계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섬멸시어는 이미 계산은 되어 있다? 안 돼 있다? 되어 있다. 이미 되어 있는 세금을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멸시어는 이미 세금 계산은 되어 있다. 자, 세금 계산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이미 세금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돈 주라고 이미 내가 받을 돈이 정해진 돈이 있어. 정해진 돈이 있으면 몇 년만 받고 그냥 너 그냥 그때까지 안 주면 내가 안 받으려 한다. 그런 거 계속 늘려서 받아버린 거예요? 계속 늘려서 받아버린 거예요.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미 정해졌으니까 이건 계속 세금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기간을 계속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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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 연장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중단이나 정지가 소멸 시에는 존재하겠다, 존재하지 않는다. 연장해 버린다니까요. 연장, 연장, 연장 존재한다. 그런데 제척기간은 지금 정부가 찾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 안에만 찾아가지고 부과를 해야 돼요. 그 시간 지나버리면 안 돼. 그러면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제척기간은 딱 정해진 시간에만 조사를 해야 돼요. 세금이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만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소멸 시원은 이미 계산해 버렸잖아요. 계산해가지고 세금 안 내고 돈 안 내고 버티면 야, 돈 주라고 언제 줄래? 그럼 알았어. 네가 지금 못 죽였다. 그럼 다시 보낼게 고지서. 다시 줘. 다시 내놓으라고. 그래서 제척기간은 소멸 시원하고는 달리 제척기간은 찾는 시간이니까 무한정 찾는다는 이야기인가? 정해놓고 찾는다는 이야기인가? 정해놓고 그러면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멸 시원에는 소멸 시원에는 중단과 정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 그래서 소멸 시원은 이미 계산되어 있으니까 끝장을 보고 세금을 돈을 받는 거고 제척기간은 이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미 땅에 묻혀버리면 땅에 묻혀버리면 더 이상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야 되니까 제척기간에는 중단과 정지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 안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민법에서도 나올 수 있는 지문이에요. 세 번만이 아니라 민법에서도 나올 수 있는 지문이 27번이네요. 28번 가보죠. 28번은 납세음의 소멸 사유네요. 소멸 사유는 문제 동그라미만 한번 쳐보세요. 납부 충당 부가치소 그 다음에 제척기간 만료 징수권에서 소멸시효 완성 됐네요. 납부 충당 치소 만료 완성 이런 단어가 나오면 납세음은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된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되지 않는 것을 밑에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를 써보셔야 돼요. 소멸되지 않는 것은 세금을 안 내고 뭐 해버리면 사망 사망해버리면 세금 안 내고 사망하면 누구에게 승계되니까 상속인에게 승계되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세금을 부가했다가 부가 치소 있잖아요. 치소는 소멸됐어요. 철회 부가를 철회 철회한다 이 말은 뒤로 연기한다 이 말이에요. 철회했으면 소멸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결 선 금이 아니라 결선 처 처까지 나왔어요. 처 비읍까지 났어요. 분 결선 처분 제일 좋은 조심하라 하겠잖아요. 결선 처분을 결선 처분은 실제로 세금을 안 받은 것처럼 꾸며가지고 돈 받는다고 결선 처분은 안 받은 것처럼 꾸며요. 내가 너한테 돈 못 받을 것 같아 그래놓고 숨겨놓은 재산을 딱 그집어내는 순간 야 내놔 그게 결선 처분이에요. 그럼 결선 처분은 소멸됐다 소멸되지 않았다 소멸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다 하나를 더 넣는다면 사망 말고 또 법인이 법인이 합병 법인은 합쳐도 합쳐도 세금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시간에 내용이 끝났어요.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시험 문제는 몇 개가 나오냐면 한 문제 나와요. 근데 한 문제가 진짜 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용은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한 여덟 문제가 연결이 돼요.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이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최소 여덟 문제가 연결이 돼요. 많이 연결될 때는 이 내용이 지금 첫 시간에 했던 내용이 최대로 나올 때가 열두 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열두 개까지. 작년에도 지금 설명 들은 것만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정확히만 이해하셨으면 작년에도 여덟 문제를 해결했어요. 첫 시간 내용 가지고. 그만큼 총론이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첫 시간 하는 게. 두 번째 시간부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제는 진짜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진도가 빨리 나가요. 왜? 지금 같이 이렇게 설명할 내용이 거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시고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또 진행을 하죠. 감사합니다.